오늘부터 부산의 지역화폐인 동백전의 운영 대행사가 변경되면서 동백전 서비스의 일부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. 부산시 등에 따르면 부산은행은 지역화폐인 동백전의 새 사업자로 오늘 오후 2시부터 신규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었지만, 저녁까지 동백전 앱 접속이 지연되거나 계좌 등록에 차질이 발생하는 등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. 부산은행 측은 동시 접속자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접속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것 같다며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